1. 2. 3. 5. 5. 5. 5.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,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. 와, 완전 오지네 오지. 아니 이런 소문을 어떻게 알고 잔거래? 인터넷에 좋다길래. 식사 되나요? 이상하다. 나가자. 뭐야. 자기가 오자고 해놓고. 우리 여기 백수 죽이는데 한 마리 해드릴까? 자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닌데. 너 좋은 소리야. 많이 드세요. 여기 가로분도 없고 길도 험어. 그래서 선하게 자고 가라니까. 형님 진짜 말 잊습니다. 우리 할 얘기 없나? 할 얘기 있을 텐데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너무 애쓰지 마. 여기서 나가는 사람 한 놈도 없어. 미안해. 이런 곳인지 몰라서. 한번 걸 archive 깨우 Whoa! 확인 FP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